한 번 안 되기 원장님 정말 끓는데요 네? 네 한 번 안 되니까 안되니까 이 두 달 도와되고 모르는 거야 마시게 해주세요 몸책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넌 씹히지 않으면서 글림에게 안녕하며 작별의 인사하고 이제와서 흐흑하게 눈물 짓네 가지 말란 자방 사랑한다 말해볼걸 이제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아보야 내가 아보야 잡지 못한 내가 아보야 내가 아보야 내가 아보야 잡지 못한 내가 아보야 눈 씌우 저시면서 떠나가는 당신에게 작별의 인사하고 이제와서 흐흑하게 울 줄이야 뒤돌아 가는 당신 가지 말란 자방을 이제와서 흐흑하게 울 줄이야 내가 아보야 내가 아보야 잡지 못한 내가 아보야 내가 아보야 잡지 못한 내가 아보야 잡지 못한 감사합니다.